안녕하세요. 리고의 사주 명리. 오늘은 주식과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주와 주식도 관련이 깊을까요? 주식과 잘 맞는 사주가 따로 있을까요? 먼저 주식에 대한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은 부동산처럼 형체가 있는 존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주로 토오행과 관련을 지어서 많이 살펴봅니다. 또한 문서로 오감으로 인성으로도 봅니다. 주식은 박스피를 오가는 횡보도 하지만 갑자기 상한가를 치고 오르거나 어떤 주식이 몇 배로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식은 재성 중에서는 편제에 해당되고 오행으로는 화오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또는 분기로 지급되는 배당금이 있는 주식은 정제로도 볼 수 있지만 주식은 대체로 폭등을 바라고 투자하는 심리가 강함으로 편제 그리고 화오행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화오행이 불같이 솟아오르잖아요. 그렇다면 화오행이 동의되는 일간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오행으로 이루어진 일간, 즉 임수와 개수가 주식과 관련이 깊은 일간입니다. 나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가 물이라고 들으신 분들은 주식과 더 인연이 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일간이 수오행인지 아시고 싶으신 분은 제 네이버 블로그 리고의 사진 명의에서 나의 일간을 찾는 공부를 참고하시거나 유튜브 초급에서 일간 찾기를 찾아서 보시면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오행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물은 얼음, 물, 수증기로 변화무상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든 안 가는 곳이 없이 잘 침투합니다. 이 침투력은 다시 해석해서 정보력이라고도 합니다. 씨앗을 수오행으로 많이 비유하는데 작은 씨 하나가 무성한 나무가 되는 정보를 그 작은 씨앗 하나에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은 정보가 중요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는 정보가 아니라 그 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한 다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테마주를 따라가거나 친한 친구가 권하는 주식을 사면 재산을 잃고 망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친한 친구가 바른 정보를 가진 경우는 예외겠지만요. 자신이 많은 정보를 얻기에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경우는 각 섹터별, 대장주, 즉 그러니까 큰 기업, 누가 봐도 잘 나가는 기업을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화, 오행의 특징은 어떠한가요? 누구나 볼 수 있게 붉게 타오릅니다. 그러므로 폭등하는 주식은 누구든 볼 수 있고 가진 자는 웃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저 바라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 오행은 갑작스럽게 크게 타오릅니다. 주식은 몇 년 동안 기업이 성장할 동안은 조용히 횡보를 하다가 그 기업이 드디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주가가 폭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화, 오행과 유사한 주식으로 번 돈은 그 불길이 사그러들기 전에 현금화하거나 부동산에 조용히 묻어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편지의 특성은 어떠한가요? 주식을 재성 중에서 편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앞서 분석하였는데 편지는 차곡차곡 쌓이는 정지와 달리 내 돈이기도 하고 남의 돈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현금화하지 않으면 남의 돈입니다. 그렇다고 꼭 남의 돈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수익률을 살펴볼 때면 내가 운영하여 불린 돈이므로 영 남의 돈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식은 안정감은 덜해도 마구마구 성장하는 성장주와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루고 주주 환원 정책을 잘 쓰는 배당주를 잘 섞어서 운영하는 것도 편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라고도 보입니다. 자신의 사주에서 일간이 수오행이신가요? 돈이 화오행이신가요? 수오행, 화오행이 아니시라면 십성 중에서 편지가 있으신가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리고의 사주명리 오시면 사주명리학을 초고부터 공부할 수 있으시고요. 교육 및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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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